오늘은 오전에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주춤했는데요. 내일 낮부터는 다시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자세한 이번 주말과 휴일의 날씨를 송현희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주말인 내일은 종일 맑은 가운데 나들여야 하기 좋겠습니다. 주춤했던 더위는 내일 낮부터 다시 고개를 들겠는데요. 외출하실 땐 큰 일교차에 대비한 옷차림 하셔야겠습니다. 모레도 구름만 지나면서 활동하기 무난하겠지만 밤부터는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내일 아침 북부적의 기온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낮 기온은 오늘보다 6도가량 높겠습니다. 서부적의 기온 16도로 출발해서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적의 낮 기온은 24도 내외로 한결 가벼운 옷차림 하셔도 좋겠고요. 동부적도 낮부터는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일교차가 10도 가까이 벌어지겠습니다. 이번 주말 산행하기 무난하겠지만 강한 자외선에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섬적도 맑은 가운데 점차 평년 기온을 되찾겠고요. 물결은 모든 바다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비슷한 수준의 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다만 월요일과 금요일에는 비 소식이 있다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